네 안녕하세요 범호포니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값하고 이제 밸류값 이라는 것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값이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매칭되는 밸류값들이 있고요 또 아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밸류값들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불러올 때는 이제 값만 불러올 수 있고 이 값에 대해서 밸류값을 또 같이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사전 파일 형태처럼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딕셔너리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파일 같은 거는 어느 때 좀 많이 사용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경우나 전화번호 기록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식품들을 뭐 이렇게 매칭을 하고 싶다는 것도 가격이 있죠 뭐 사과 같은 것이 3,000원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배 같은 것이 2,000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또 식품이나 과일에 대해서 매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가격을요 그럴 때 이제 딕셔너리 파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부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폰이라고 하고 우리가 폰북이죠 그래서 폰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우선은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북이에다가 저희가 딕셔너리 파일, 딕셔너리처럼 자꾸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보안 쪽에는 딕셔너리 파일이라는 것을 좀 많이 용어를 써서 제가 입에 좀 붙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010,000,0001 골드넘버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앞에서 정의했던 것이 바로 이제 딕셔너리 구조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리스트 뭔가 좀 배열처럼 느껴지죠 리스트 배열처럼요 그래서 이 조정원이라는 곳에다가 요것이 이제 저희가 value 값이 되는 것이 그 키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value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하고 value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프린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집어넣었죠 그래서 프린터, 그 다음에 폰, 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, 딕이라고 하나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ru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제 조정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를 또 저장을 할까요 종홍길동, 홍길동, 그 다음에 010, 0000, 0000, 11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또 하면은 이렇게 두 개, 두 개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하고 value, 그 다음에 키하고 value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우선은 이렇게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저희가 복사를 해둘게요 어떻게 또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 아니면 두 개 여러분들이 추가할 때마다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대량의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뭐 csv 파일 같은 거나 텍스트 파일 같은 거 뭐 엑셀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파이썬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들로 저장을 할 때 그것을 한쪽은 다 키 값으로 정의하고 하나는 value 값으로 정의해서 한 번에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때 별도로 아까 제가 그 복사를 했잖아요 복사한 이유는 처음부터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쵸 아까 저희가 가격을 한 가격을 저희가 어 이 결과 나왔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프린터를 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저부터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키하고 값을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제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폼북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의 키 값을 여기서 가져오면은 내가 어떻게 프린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출력한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은 여기에 맞게 여기에 되는 밸류 값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또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만 이제 출력이 되겠죠 두 개 다요 전화번호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키 값만 보고 싶어요 네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프린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폼북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저희가 키 값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키스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어 밸류 값만 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부응 캔 다음에 밸류 쓰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한번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각간마다 딕셔너리 키 값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밸류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영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폼북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고 싶어요 음 제거를 하고 싶을 때는 또 거기에 관한 명령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딜리트죠 네 딜리트에 내가 폼북에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나는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하고 또 프린터 폼북이라고 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이게 빠지는가 한번 봐야겠죠 리스트에 빠진가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죠 네 여기에서 정의한 것 중에서 얘를 제거를 한 것이고요 홍길동이라는 키값으로 제거를 해서 밸류값까지 다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시면은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제가 지금 현재 이걸 애제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등록을 했는데 그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빼고 싶은 건 빼고 또 더할 것은 더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딕셔너리 이 구조들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대략의 어떤 파일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 추가할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1 2 2 3